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저녁 러시아 본 방송을 편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파하무트 해방에 관한 추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224일간의 전투 끝에 파하무트를 해방한 것에 대해서 푸틴은 러시아군과 바그너군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그너군 전투 중대장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매번 파하무트 시가지 구역을 점령할 때마다 최선두에 서서 해방구역에 바그너군기 혹은 러시아 국기를 개양했던 군인입니다. 돌격부대 중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투의 최전방에서 그동안 해외 시리아 등에서 시가전을 학습하여 바그너만의 시가전 노하우를 형성하여 전투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퇴각 혹은 소탕된 지역에 아직도 우크라이나군 병사 시신이 남아있어서 이들을 속어 정리하는 작업도 있고 남아있던 민간인들 중에 부상당한 사람들의 긴급 호송 등 이제 전투가 끝났지만 기타 민간 구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그너군은 내일 모레 파하무트를 러시아군에게 인기해주고 떠납니다. 브리고진 말로는 2개월의 휴식기간을 통해 바그너군을 재훈련 양성시키고 새로운 군대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개월 동안은 그 어떠한 전투에도 참전하지 않을 것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투 중대장이 전투 중에 수운을 달성한 병사에게 바그너에서 지급하는 금화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장면입니다. 금화가 제법 돈으로 따져도 백만원 정도는 될 만한 무게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금화입니다. 이러한 전투의 동기부여가 아마도 바그너군의 용맹성을 부채질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쟁 노하우를 사용하고 전쟁에서 이길 시 많은 포상금을 지분하는데 누가 소극적으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지 우크라이나군들이 강제 진집되어 제대로 훈련도 안 받고 조국 수호의식이나 경제적인 인센티브 동기부여도 없이 그냥 고기 분쇄기 역할만 하라는 우크라이나군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바흐무트 해방전투에 대해 바그너군과 기타 여러 매체에서 전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료들을 메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바흐무트와 바빠스나야의 해방작전시 바그너군에게 제공된 러시아군의 지원 내역이 바그너군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그너군은 쇼이구나 게라시모프와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바그너 자기네들에게 지원한 부분은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바그너군이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원 내역 첫째는 수로비킨 장군 휘하의 전략폭격기와 미사일 등이 지원되었다. 둘째는 305포병연대에 지원폭격이 이뤄졌는데 약 50에서 70명의 러시아군이 지원 나와서 바그너군을 도와주었다. 세번째, 측면 방어에 러시아지원병력 57여단이 동원되어 도와주었다. 네번째, 바빠스나야 해방시 40해병연대 이 연대는 태평양 함대에 속했다고 하네요. 들어와서 도와주었고 다섯번째, 6연대와 57연대 탱크 기갑사단이 지원 병력을 동원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작전성과 첫째, 6500명의 용병을 사살했고 두번째는 1만대 이상의 군 장비를 파괴하였으며 세번째는 5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전투기를 격주했고 네번째로는 5만 7천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를 사살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8만 5천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상해를 입었고 여섯번째로 10개 우크라이나 연대를 기멸시켰고 일곱번째로는 21개 연대를 후방으로 퇴가시켰으며 여덟번째, 우크라이나 군대의 반격 작전 에너지를 소모시켰으며 아홉번째는 일명 바흐무트 고기 분색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좁은 전투지역에서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본인은 바흐무트에서 1만 5천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사자는 전투가 심화되었을 때 한 달간의 전사자를 집계한 것이며 224일간 전체 전쟁 전투기간 동안의 사망자는 바그나군에 의하면 5만 7천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사살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바흐무트 해방에 대한 러시아군 전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단계 전략은 첫째 러시아군은 일반적인 진격을 진행하여 세베르스크, 솔리다르, 바흐무트로 향하는 진격 노선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군과 상호 전투를 하면서 진격하였다. 두번째 이 3개 지역의 인구는 12만명으로 그중에 바흐무트는 7만명인데 이러한 거주 대상 지역을 해방할 목표로 전투가 수행되었다. 세번째로는 중요한 러시아군의 진짜 전략은 바흐무트나 솔리다르가 아니고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라반스크 지역의 해방을 목표로 넣었다. 이 지역은 30만 거주 지역으로 돈바스의 마지막 거점 도시이었다. 그런데 네번째로 바흐무트에서 가까운 콘스탄티노프카를 바그덕문이 점령한 후 바그노군과 러시아군은 마린가와 아브데프가의 우크라이나군 주둔지 후방으로 산계하여 주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략 방향에 혼돈을 심어주었다. 2단계 전략으로서 제렌스키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주둔 상태를 보고 머지않아 돈바스 전체가 러시아군에 해방될 것으로 지뢰 겁을 먹고 판단하여서 돈바스 방어전투 명령서를 하달하면서 많은 병력을 이곳으로 집결시켰다. 그리하여 바흐무트에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곱번째 여기서 브리워진과 수로비키는 제렌스키에게 바흐무트 함정을 설치하였다. 함정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을 하여금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내 원형의 군사주둔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방위상태가 자기네들이 공격하면 곧 러시아군이 괴물될 수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보여주어서 이곳으로 제렌스키는 거의 모든 병력과 장비를 쏟아부어놓으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승리의 환상을 심어주었고 바그너는 이것들을 파괴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반격의 거의 모든 병력을 소진시켰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바그너군은 러시아군의 무기 생산의 시간을 벌어주었고 기동원된 동원병력의 전투 준비에 시간을 벌어주었다. 우크라이나군도 바흐무트에서 수많은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서방이나 미국에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주었다. 그리고 잘 버티고 있다. 그리하여 계속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우크라이나군에 있다. 컨센서스를 형성케 만든 원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에서도 우크라이나에게 추가 무기 지원과 특히 F-16 전투기 이전의 공식화 등 우크라이나로서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 20일에 마리오플이 체첸에 뛰어난 전투수행으로 해방되었고 이번 5월 20일에는 바그너가 바흐무트를 해방하였습니다. 후대 학생들의 역사공부에 외우기 쉽게 한날에 해방했다는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통신에 의하면 바흐무트의 함락으로 키에프의 전투성과보다는 도덕적 측면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렌스키가 그동안 수없이 바흐무트를 사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병력을 고기 분쇄기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짓 선전으로 곧 바흐무트가 우크라이나 수중에 떨어진다. 급기야 나중에는 바흐무트를 원격으로 포위하여 장악하겠다라고 수없는 거짓말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바흐무트는 함락이 되었고 그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는 키에프 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흐무트가 함락되던 날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지역에 나이트클럽과 가락됐다. 평상시처럼 초만원이 되어 흥청망청 노는 모습들을 우크라이나 현지 국민들이 찍어서 텔레그램에 송출한 영상입니다. 요즘 본인도 우크라이나의 미인 여자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치면서 혹시 나치 사각이 물들어 보안의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아름답던 여성의 모습들이 이제는 무서운 마음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에 제린스키가 파티칼을 항문할 시 그가 입고 있었던 전투복 모양의 옷에 문양이 정확히 나치 문양과 같다고 하여 여러 나라에서 비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정통 나치, 숭배, 국수주의자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름은 까르파츠카 연대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에게 나치식 군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영상으로 폭로되어 커다란 무리를 빌린 바 있으며 마이란 폭동 이후 군사 조직으로 변형되어 지금도 전투에 참가하는 군사 집단입니다. 이들의 군사 문양을 제린스키가 바티칼을 방문할 시 옷에다가 새겨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티칼 수장에게 선물한 성스러운 성모 마리아상이 자세히 보니까 어린애의 모습을 블랙으로 처리하면서 이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종된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프로파간다를 겸한 이콘을 선물하였습니다. 실제로 실종 아동의 주동자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엉뚱하게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는 게 자금의 어린이 실종사건입니다. 이 영상은 G7에서 제린스키가 모든 회원국 수장들 앞에서 의기양양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신저가 백세를 맞이하여 대담한 인터뷰 내용 중에 기신저는 자기는 과거의 자기 입장을 변경하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나토 가입 찬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있어서 기신저 인터뷰와 G7과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러시아가 아닌 해외에서 260m 높이에서 농구공을 던져서 농구 골대에 골이 나는 장면입니다. 시원한 장면을 보시면서 오늘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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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